15세기朝鮮時代에, 力이 아니라科学에서 시장을 움직여있다. 그 남자는? 저 하늘에 별들이 매달려있는 이치만 할 수 있다면,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. 장용시,朝鮮伝説의 과학자. 1년 뒤 지금과 같은 시각에, 이 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떠있을 거야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느냐? 예. 아버지, 아버지. 그런데 조선 땅에서 너비로 사는 한, 그 일을 할 수가 없어. 관노였던 아이가 수력으로 돌아가는 혼상을 만들다니오. 돌아간다! 니 제주, 조선을 위해 쓰는 건 어떻겠느냐? 내 아들을 위해, 이 땅을 위해,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다오. 누필의 성향으로 돌아가다니오. 누필의 성향으로 돌아가다니오. 그 사람의, 하란 반정의 인생. 우리가,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. 왕의 신뢰와 인생을 얻으며, 그 왕의 인생을 얻으며, 그 왕의 인생을 얻으며, 그 왕의 인생을 얻으며, 그 왕의 인생을 얻으며, 최우국이 하늘을 간축하고 법을 지는 것은, 영양의 항제가 그만한 일이 있어. 자네가 이번 사인길에 지나갈 의지도, 명항제의 군사가 넘어졌다는 걸 모르는가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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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ソンイルクク8年ぶりの時代劇。その他個性豊かな豪華キャストが勢ぞろい。苦難と挫折の人生を乗り越え、朝鮮の科学を世界最高水準にした男の一大気を描く。 ジャン・ヨンシル、朝鮮伝説の科学者。